아 왜 쟤 86명이 보고 있는 거야, 알까? 안녕하세요 응 나 할 거야, 나 갈 거야 그래, 알았어 86명이 보고 있는데 아, 부끄러우니까 아, 알았어, 할게 갈게, 갈게 아, 언제까지 해? 아, 이거 줘 뭐라고? 나 충전해야 되는데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 안녕하세요, 전 아이콘 비하이라고 합니다 나쁜 말 했어, 오늘은? 아니, 나쁜 말 안 했어 아니, 근데 그 뭐야, 저작권 때문에 아, 그러면 또 안 돼 그러니까, 이거 또 못 올라갈 거 같아 이건 뭐야, 그냥 아, 이거 바로바로 하는 거 그럼 올라가 아, 올라가? 근데 뭐 지우지 않을까, 여기서? 막, 그, 하는? 아니, 저 배워가는 중이지 않아요, 그죠? 배워가는 중이지, 원래 처음엔 실수가 많이 그러니까, 이 친구는 프로고 저는 아마추어고 나도 좀 프로지 V LIVE나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, 지금 너 V LIVE 하지 그랬어, 왜? 어? 형하고 하던 거 할 건데 모르겠어, 작업, 작업해야 돼서 나 할 때 하지 그랬어 하고 밥 먹고 밥 먹었냐? 밥, 나 아까 먹어가지고 먹자면 네가 레송이가 먹자고 그랬지 아, 그랬나? 레송이 먹었어 어? 아, 너무하네 아, 형 밥 안 먹는다며 아, 먹는다 했잖아 그래, 그럼 내 거 먹지 레송아, 원희 형 밥 먹는다 그랬었냐? 응 그래, 안 먹는다 그랬어 형 먹는다 아, 먹고 왔다 했어요 그래 아, 먹고 왔는데 배고프다 했는데 너한테 나 거의 다 남겼잖아 응 아, 잠깐만 일단 어? 여러분, 죄송해요 먹다 남고 버린 거 줄까? 아잇 치 일단은 자 일단은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아, 빨리 그거 줘 아, 빨리 줘 뭐 이거? 알았어, 알았어 빨리 줘 아, 이게 제가 충정에 꽂아놔가지고 빨리 줘 가져가 아이, 빨리 줘 아이, 네가 빼가 아이, 빼줘 아이, 진짜 아, 빨리 줘 빨리 줘 아이, 정말 나쁜 말 하고 싶네 아이, 씨 여보, 좀 찍고 나 아